어디 있었어, 아모니? 어디 있었어? 아니, 아까 전에 이쪽에 있었던 한의 씨 쪽에다가 내가 뭐라 놨는데 없는데? 어떻게 생일이 들어가지? 돈이 진짜 높죠. 그리고 돈은 일단 자기가 다 모아줘야지 나중에 다 성공을 하면 천만 원이 합쳐진 게 천만 원이 되니까 없어! 아까 현금 다 들어가 있는 거!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받거든요? 돈을, 관리를 잘해야지,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사장님은 은희 씨 몇 시에서 도착하는지 한번 물어봐 제가 확인해 볼게요 9시 정도 온다고 했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린지 그래서 이거 한 번에 드린다고 여기다, 여기, 여기다 아까 공판 하나에 다 모았잖아 어떡해, 이거? 하니 씨 막 자기 주머니를 뒤지고 있어요 내가 주머니에 넣었나, 진짜? 가방 가방 근데 하니, 네가 가방에 넣었을 리가 없잖아 그치, 아주 음식 중에 넣었을 수도 있고 여기는 없어, 내 가방에는 없어 아니, 봉투 관리를 잘해야지 이거 지금 뭐, 없어? 근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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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어떡해, 이거 진짜? 아, 그러면은 일단 봉투를 하나 큰 걸 준비를 해서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증명하는, 뭔가 그런... 네? 1분, 1분? 1분이면 도착한데요? 어, 어, 그럼 어떡해 내 말은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그 실체가 없으니까 여기 있겠지? 근데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찾아야지 근데 형은 지금 꼽으라고 꼽자고 하시는 거 같아, 생각이 아, 그러면 은희 씨를 못 들었게 받아야지 지금 알바바드 오시는 건데 어떻게 먹은가? 아니, 거기 인증이 어디 왔어? 어딘가에 있게든 못 찾는 거겠지, 뭐 의외로 근데 한유양이 이런 상황에서 침착을 내요 아, 여기 이거 해 놨잖아 이거 돌려보면 되겠네 아, 무서워 돌려보자 일단 근데, 일단 나가, 나가자 일단 나가서 그걸 뚫고 일단 반겨, 이거 환영을 해주는데? 그 다음에 찾아보고, 이거 돌려보면은 그래, 막 나오겠네 그래, 어디... 안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